시험관을 하러 병원에 가면 체열 검사지에 FSH, E2 등의 여성 호르몬 관련 수치가 나오고 또 TSH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TSH는 뇌와 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저하와 갑상선 항진 모두 생리불순을 유발하는데요. 즉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는 기능의 양방향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인 경우에는 난소에서 난포가 잘 안 자라거나 느리게 자라거나 혹은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배란이 늦어지거나 혹은 배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영향으로 생리주기가 길어져서 생리를 잘 안 하는 휘발월경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험관 과배란을 진행할 때도 난포 자라는 속도가 느리면 양질의 난자가 채취되기 어렵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인 경우에는 난소에서 난포가 너무 빨리 자라버려서 배란이 빨리 됩니다. 난자질을 고려해보면 너무 빨리 배란되는 경우에는 난자의 성숙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생리주기가 짧아져서 생리를 자주 하게 되는 빈발월경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관 과배란 시에 난포의 성장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배란돼 버려서 아쉽게도 채취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갑상선 이상은 모두 난자질, 배아질, 그리고 착상하는 자궁 내막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임과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시험관 난임 기간이 길어지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없더라도 TSH 수치도 면밀하게 체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영향으로 생명은 지세계에 삼각선 질환이 없어집니다.